유닛들이 공중에 뜨는 순간 바보되던데? 어? 패스 킵니다 이렇게 패스 하던 새끼들 몇번씩 있다니까 우리처럼 나 저 그 새끼 하던 놈이잖아 저거 적지? 하지만 이길 수 있어요 어차피 귀찮으찮으셨어 트림 뭐야? 안돼! 아잇 아깝다 아 자코만 타다보니까 칼질하고 싶어 죽겠네 아이구야 지금 언제 따라 붙어 야 이거 누가 오퍼레이트 산거야? 소리가 너무 익숙한 소리가 들으셨는데? 저거 이벤트로 됐어 오오 전에 킥터 때 그거랑 똑같은거 같애 어? 그러네? 생각해보니까 어! 그대로 갖고 온거 같애 성우 그대로 쓴거 같애 대사까지 똑같애 아우씨 아우씨 아무래도 그 성우들 쓰는게 좀 싸겠지? 서로 좋아해가지고 어 아 아 내 파일럿 너무 좋아 시크해가지고 이게 남자 파일럿하면 진짜 기분이 잡침되니까 야상됐어 아 광금도끼질이다 광금도끼질이다 와아 정신차리지 않으면 당하게 돼요 내가 알아서 할거야 뭐 이 아 왜 그 나 그 그 이 그 그 그 그 그 그 그 썰어버려 범에 진필 맞았어 와 개멋있다 아 이거 우짱이 자동적으로 되네 돼야 되네 안되네 뭐 뭐가 우짱이 킬로 바꾸고 자동으로 1번으로 다시 안되네 아 맞아맞아 아 아 아이고 야 아 비만방 맞고 나가 떨어지는거 좀 불쌍해 이번엔 기품쿠 성공해요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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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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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모어는 뭐지 그리모어 지시 지아 지에 레콘기스타 아 아 아 아 아 아